진짜 회복되나? 회복되나? 이런 마음도 막 가로막았어요. 바리길, 박태희 가수님의 바리길입니다. 성번들, 성번들, 목친거 올까요? 아니, 남친거 올까요? 아니, 옛날에. 자, 바리길은 엄마들이 생기를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곳이래요. 운이 영원히 하늘에 가네 불사람아 바람으로 나를 보줄네 서신하자가 척신이어서 뒤돌아보고 바래가신 어머니 불사람 울고 자신이 멈춰 멈춰, 겉에서 웃고 울다 울어주는 삶의 이 날에 타고 가신 어머니 이제는 더욱더욱 그리워져 가난한 남의 바래길 우리 어머니 사연이 바띵이 가수님이 엄청 유명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네 하늘에 가네 우리 사랑아 바람으로 나를 보줄보고 친방 사람 칭신이어서 뒤돌아보고 하늘에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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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울어주는 갈매기 아래 타고 가시나 보니 이제는 더욱더 그림 젖어 걸어가는 남의 바래길 이제는 더욱더 그림 젖어 걸어가는 남의 바래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